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진자가 잇따라 확인되는 등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도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국내외에서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확진자들은 초기 증상이 나타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지역사회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접촉자 파악과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보람의 병원을 찾아 감염증 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긴급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상황과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의심 환자들을 독립된 환경에서 검사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이동식 CT실도 설치했습니다.